캬 힘들구만 축성 맨몸 이건 뭐냐면 외세 영광 맨주먹 골드 간박했다 신속 포션 사색 맨주먹 공격할 의도가 있다면 명상합니다 천장 핸드 꼬인다 11 데미지 구알로우가 샌드 구알로우가 샌드 아마 구알로우가 샌드 1 진노 좀 더 줘봐 진노 고민 만트를 이었습니다 취약을 얻습니다 엄버를 들고 옵니다 황금우산 눈물 목걸이 타격용 인형 으 엄벌 엄벌도 엄벌 타격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냐 그래 좀 쓰지 오우야 염원 두번 사용하고 소멸 시킵니다 아 이건 좋은 맨몸 엄벌 엄벌 맨정신 어디 없나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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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금조치 엄벌 엄벌 두번 사용하고 소멸 시킵니다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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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몸 일러스트는 어떻게 그리려고요? 사실 몸뚱이 돌멩인 거 아냐? 아 맨 두벅 쓸 거야. 29딜 넣을 수 있나? 안되네. 대우스 엑스 마키나. 만트라를 싸먹고 기적을 안전. 아마도. 핵망치. 망치. 상점 어디가지? 저기? 야! 안녕! 안녕! 타격 9뎀 되니까 괜찮네 흐이갈김 크레스 샌드와 샌드 모든 카드를 예측합니다 수비 다 갖다 버려 필요 없으니까 보호도 뺄까 뭐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곳도 없네 대한번 더 쓸건 저거 던 넘기는거지 네 깜빡했다 현실개척 크레스 샌드 관절 부수기 관절 부수기 필요하겠지 엄벌먹어라 저걸로도 거 저거 고구마 껍질 깔 수 있는 시간에 뭐래 아잇 대행마 또 나온거야 핸드 터진대 이러면 아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하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이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저귀 도와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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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노는 거 봐 이거 기적 때문에 귀족 그래블링 굉장히 빡칠 것 같은데 아이고 자격 안 썼어 이게 아닌데 팀 14 어우 징그러 누가 키워냐 뭐야 전경기 하짐석 수집 아 징석이다 징석 이쁘다 징석 이쁘다 징석 이쁘다 징석 이쁘다 징석 이쁘다 징석 이쁘다 징석 현실개척, 일진광풍 소멸된 카드 더미에서 가져옵니다 피해를 사줍니다 엄벌 혹은 진실 회피우타격 적었을까? 거, 피는 마이소 회피우타격 적었을까? 피해를 사줍니다 네,그러니까 다가가 에피소드 신성모독 짜살 카드 이거 타겟 쓰면 어떻게 되는거야? 여기서 멈추는구나 에반데 아이카 승리가설도 보았습니다 어서오세요 잠금으로 막아야겠지 모더나의 것이다 끝나면은 음... 별로... 고민을 뽑겠지 관절 부숴주고 엄벌 엄벌 아 썼습니다 전국의 계단 무력 돌파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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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죽습니다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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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등 고기 도구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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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곤 쪼또네 밴야 탑둑다 일진광풍 현세계적 브레고릭 아 뭐 복수 뭘로 잡냐 이거 집에 보존되면 1코스트 낮춥니다 아 결국 집에 위주로 가야겠지 집에 두장 쓰기는 좀 그렇고 왓플 강화 못하니까 제가 카드픽을 강화된걸로 픽하자 피규어를 이길 수 있나 이거 치면 어떡하지 맹공 아 으아.. 이런 야 뭐야 저거 딜 왜 저래 아씨.. 이걸 못 잡네 윙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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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순 지울 수 있나? 상점 위에 하나밖에 없지 윙부츠 둘 pis 윙부츠 벅 야! 저거 잠벨 무시하네. 아 나 이거 버그 아니야. 야이씨. 야이 뭐야 이게. 아니. 아 뭐하냐. 이봐. 아 이거 왜 부싫어. 라그나로크 치약 족출 치약도 쓸데없잖아 보스 도는 데까지 아 까마귀네 천천 아 죽 아 까마귀네 아 까마귀네 아 까마귀네 아 까마귀널네 아 까마귀네 얘도 타격화되어 있긴 있어요 얘도 타격화되어 있긴 해요 음... 이 망할 기적들 갑자기 땡마 이상한 데서 튀어나와가지고 핸드 꼬네 세월이 타격 달력이었구만 크레스앤도 필요하겠지 단식 인공불을 사봤습니다 나 지금 인공불이랑 관련된 건 없는데 보스도 인공불이랑 상관없고 내 인공불 편지 칸 턱턱턱 러시아 야 잠깐만 이 뭐야 왜 이렇게 써 대체 왜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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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행 행행 저 행 시리즈 왜 이렇게 쓸모가 없어 보이지 행 여기서 상점이 경지가 변할때마다 방어도를 넣습니다 강화카드가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 마요 다음 상점 봐 이제 룬갓간 면세 열반수가 열반수가 킹셀가 뭐니 룬전등각 룬전등각 잠금이나 사자 터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테크 스포으로 두고 없애냐 흠 3세 불고리 도두덱타인줄 알았네, 잘 못갔네 낙 Travel Take a look mesa 룬 깡깡 반beits 이 고스트각이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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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쓸모가 없는 수준이네. 보호 대장으로 못 버티겠다. 하지만 고마 뱀꼬리가 있다. 도쿠가 도쿠였네. 엘리트 한 마리도 안 잡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